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 해외 직후 핫딜 정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세일 정보 위쪽에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일 정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세일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미국디어리 아울렛 사이트 현재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뉴스를 더 구독하시면 추가적인 15% 할인코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25불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최대 70% 플러스 20% 요 세일에서 중복 적용되는 할인코드니까 15% 할인코드 또는 25불 할인코드 적용받아서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더욱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없었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푸퍼 자켓이라던지 다양한 겨울용품들도 현재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67불 정도면 구입가능한데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고 그 금액에서 15% 또 세일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간단하게 계산해드리면 67불 50센트짜리 제품이고 곱하기 점파라면 20% 세일된 금액 곱하기 점파로 하면 여기서 또 세일된 금액 45불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원래 가격 225불짜리 제품으로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25만원 돈 주셔야 되는 제품인데 현재 45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말도 안되게 5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트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미국 디어리 아울렛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최대 70% 세일되고 있고 그 금액에서 20% 그리고 또 15% 추가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코트 종류들 이전에 없었던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막바지 초특화 세일 진행중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푸퍼자켓 많은 분들 둘러보시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빈스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되고 그 금액에서 또 10% 세일됩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초특화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빈스 공식 홈페이지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사이트 뒤쪽 부분에서 한국 설정 변경하시고 한국 직접 배송 받으시면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조금 더 높아지지만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25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로 배송됩니다. 아니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미국 배송된 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금액에서 추가 40% 그 금액에서 또 1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하나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종류인데 원래 가격 155불짜리 제품이고 62불에 판매되고 있고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62불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40% 추가 세일되고 10% 추가 세일되면서 33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말도 안되는 초특가에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셔츠 종류라던지 스웨터 종류들 빈스 제품들도 질이 아주 좋아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40% 플러스 또 10% 세일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 WMF 미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그리고 추가적인 할인도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대략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25% 정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으로는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70불짜리 제품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밥솥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 그리고 뚜껑은 하나지만 사이즈 두개 들어있는 그런 세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요런 제품들 구입하시려면 70만원, 80만원 돈 주셔야 되는 제품들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추가 세일 적용받아서 132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기 세금이 붙어져 있습니다. 요 세금 델라메어나 오레곤 쪽으로 보내서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요 세금도 빠지기 때문에 대략 122불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말도 안되는 초특가의 제품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배송비 조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절대 구입할 수 없는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4세브르 프랑스에 위치한 명품 백화점 사이트 현재 정상가 제품들 20% 세일되고 있고 전기세일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 내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500유로 이상 구입하셔야지 20% 세일 적용됐었는데 현재는 그 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25만원 이상만 구입하시면 20% 세일 적용받을 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 같은 경우는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신상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으로 들어온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톤아일랜드 맨투맨도 여러 색상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이런 색상 인기 색상들도 판매되고 있고 3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20% 세일 받으시면 대략 28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추가하시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35만원 넘겨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무료배송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미 제품들도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맨투맨 종류라든지 가디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캐나다구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전부다 20% 세일 적용받아 석구이 가능합니다. 캐나다구스 파카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이 비싼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부다 20% 세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제품들 최대 70% 세일되는 페이지 아래쪽에 찾아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적인 20%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페이지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아페세 하프문 백 36만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20만원대로 들어오면 굉장히 저렴한 거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테디셀러로 대략 10년 정도 전부터 유행했던 제품입니다. 아직도 인기 많은 제품이니까 꼭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아페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일정 금액만 넘기시면 전부 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들 전부 다 49만원 50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제품만 가격이 낮아져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르니 트렁크팩 같은 경우도 전부 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몇몇 브랜드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폴스미스입니다.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아직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60% 세일되고 있고 이전보다 세일되는 제품들 몇몇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티셔츠 48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요 제품 한개만 구입하셔도 배송비 무료고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48불이 최종 금액이 되는거고 만약에 고가의 제품 정장이라던지 이런것들 구입하셔도 1000불 넘는 제품들도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됩니다.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60%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정기세일 최대 60%에서 70%로 세일포 커졌고 그리고 새로운 신상 제품들도 여러가지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일되지 않았던 여러가지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세일에 추가되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이테레사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데 대략 20유로 내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사이트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화로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고 FTA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한국에서 받아보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톤아일랜드 나슬란 요런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30%나 세일 적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리마로프특으로 안에 채워진 제품이고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요런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톤아일랜드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현재 신상 제품들도 여러가지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검정색상 맨투맨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5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요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30만원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할 때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세일하면 굉장히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정상가 제품 편안하게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제품들도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들 전부 다 이곳에 포함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스트라이프 스카프 같은 경우도 40% 세일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요렇게 와이드한 제품입니다. 저렴한 금액이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아크네 스튜디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캐나다 뉴 스카프 핑크루고 들어가져 있는 제품 145유로 신상으로 나온 제품들 확인해볼 수 있고 캐나다 스카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뷰 영상도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 제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맥코트 50%나 세일되서 290유로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미 제품들도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미 인타르시아 검정색상 요즘에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 제품이라던지 빨간색상도 들어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아미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종 마르젤라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이전에는 30% 세일이었는데 40%로 세일 폭 커졌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다시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0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대략 33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FTA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한국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35, 6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메종 마르젤라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독일군 스니커즈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고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커먼 프로젝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킬레스 로우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30% 세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 폭이 70%로 커졌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이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대박 상품들 여러 개 포함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 가지 추가되서 대략 2만 9천여 개 정도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텔 회사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 포터입니다. 미스터 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스터 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자 전용 명품 편집샵입니다.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되고 관부가세 전부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금액이 최종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한국 설정이 아니라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설정보다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이 더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미국 설정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미국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포함되어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국 설정으로 돌아와서 미스터 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 어저께 밤사이에 피오브갓 에세셜 제품들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직도 사이즈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바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저께 들어왔다가 바로 품절됐는데 커밍순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재입고 예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티셔츠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금액입니다. 무료 배송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 설정으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맨 아래쪽 부분에서 체인지 로케이션 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코리아 요렇게 검색해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검색되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국 설정으로 보시면 한국 직접 배송되는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대략 2,900여개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전부 다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미국 설정으로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4,700여개로 한국 직접 배송되는 세일되는 제품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두개 비교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 마찬가지로 피오브갓 에센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계속해서 입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입고된 경우 많은 분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소되는 스탁들 계속해서 입고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청바지라던지 청자켓 종류들도 간간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니트후디 이런 색상들 들어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흰색상이라던 여러가지 제품들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남녀 공용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 동일합니다. 사이즈 맞으시면 여성 제품에서 구입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 설명드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다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국가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베스트셀러 제품들 보여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이자베 마랑 여성제품이라던지 르메르 컨버스 런스타이크 등등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인기 순서대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기있는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제품들도 인기 순서대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 사이트 현재 최대 6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룰루레몬 제품 같은 경우는 요가복이라던지 스포츠 의류 만드는 기능성 제품이고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있는 브랜드인데 가격이 워낙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직구로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 현재 최대 60% 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성제품들 세일되는 페이지 보고 계시는데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제품들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트레이닝복이라던지 요가 레깅스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굉장히 짱짱한 제품이어서 한번 구입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 사이트 엔드클로딩 사이트 최대 60%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7만 5천원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됩니다. 원래 배송비용 16,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16,000원 정도 전부 다 추가적인 세일받아서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엔드클로딩 사이트에 피오브갓 에센셜 제품들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들어왔다가 전부 다 바로 품절된 여러가지 가방 종류들 판매되고 있고 맨투맨이라던지 후디 종류들도 사이트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NRG 나이키 랩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후디 종류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트랙 자켓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ACG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ACG 제품들도 질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로고 티셔츠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나이키 ACG 후디 그리고 NRG 후디 비교한 영상도 있습니다. 위쪽 카드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NRG 제품을 선호합니다. NRG 제품이 훨씬 더 질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뉴발란스 제품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327 제품들 7만 5천원 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무료배송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보여드린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알파인더3 항공점퍼 12만원 1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메존키친의 제품들도 티셔츠 4만 8천원 에 판매되는 이런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메존키친의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야구모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로고 티셔츠 3만 5천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정상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12천여개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맨 위쪽 부분 브랜드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둘러 보시는 형태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로 미화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는 7만 5천원 이상만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직구하는 방법이라던지 여러가지 꿀팁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캠퍼 공식 홈페이지 현재 패밀리앤프렌지 세일 최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제가 받은 할인코드 아래쪽에 공유해드렸는데 만약에 할인코드 적용되지 않는 분들은 맨 위쪽 부분 프로모코드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런 페이지 나오는데 여기다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동의하기 그리고 겟요 프로모코드 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되고 이름 입력하시고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할인코드 바로 이 페이지에 보여집니다. 그 할인코드 적용시키면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바리편에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브랜드입니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제품이라던지 아이들 제품들도 전부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어반아웃피터스입니다. 어반아웃피터스에 많은 분들 구입하시기 조금 힘든 파타고니아 레트로엑스 후리스 자켓 다양한 사이즈들 들어와 있습니다. 199불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할인코드 이메일로 날라옵니다. 할인코드 적용시켜서 구입하시면 10% 추가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80불 정도에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린 어반아웃피터스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맨 아래쪽 내리셔가지고 미국 사이트로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미국 사이트로 이동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퍼플 색상 사이즈 대부분 있고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네이비 색상도 판매되고 있고 검정 색상도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흰 색상 크림 색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추럴 색상 같은 경우도 라지 엑스라지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관부가세 없이 배송 잘 나가는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베스트 라지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레트로 엑스 자켓 다양한 사이즈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파타고니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파타고니아 레트로 엑스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사이즈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정상가로 판매되고 있을 때 지금 바로 구입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바나워 피터스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만 확인해보시면 옆쪽 부분 맨세일 이렇게 클릭해보시면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요런식으로 요렇게 변경해보시면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는데 이전에 많은 분들이 블랙프라이데이 때 놓쳐서 안타깝다는 분들 계셨는데 현재 다시 아마존 파이어 HD 10인치 태블릿 PC 95불로 돌아왔습니다. 빠르게 둘러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찾아달라는 분들 계셨는데 요 세일 놓치시면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태블릿이라고 잘 알려져있는 제품이고 요즘에 아이들 안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구입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가격 좋은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HD 8인치짜리 같은 경우는 60불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요 제품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립스 소니케어 칫솔 종류들도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많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세일 종료되는 상품들이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지금 방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들 전부 다 이곳에서 찾은 딜입니다.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띨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빠른 세일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